안녕하십니까. 수고기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혜광입니다. 이제 한국도 동남아처럼 열대야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 상황을 표현한 말들 중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무 덥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지구 환경이 무너져가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다큐를 보니 대기권에 100만 개가 넘는 핵폭탄을 안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요즘 날씨를 겪어보면 정말 큰일이 날 듯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등 솔섬수범하에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싣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한 군데라도 더 많은 문화재를 찾으러 가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장소는 문화재의 평가 가치에 비해 방치되다시피 저평가되고 있는 곳입니다. 국보로 지정될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화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 뿐더러 그냥 차를 타고 지나쳐버릴만한 장소에 탑과 그 부재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은 정말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가문사지 앞쪽에 흐르는 강 대종천의 지률의 하나로서 강줄길을 따라 올라가면 토함산 동쪽편 중턱 좌우로 계곡을 기고 형성된 좁은 언덕이 보이는데 이곳이 장학리 사지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유적지 주변에서 폐사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장학리의 지명을 따서 장학리 사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형으로 보아 언덕 위 절터가 위치한 곳은 매우 좁으며 주변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절이 들어서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천몇백년이 지나 지형이 조금 달라졌을 거라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이곳에 절을 지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절터가 너무 좁은 느낌입니다. 보통 절터에는 금당, 강당, 요사체 등 여러 건물들이 들어설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이곳은 그럴 공간조차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당과 탑의 위치도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배치가 아닙니다. 당시 금당을 만든 다음 남은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억지로 탑을 세운 느낌이 들 정도로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곳은 스님들이 주거하는 사찰이 아니라 기도터로 운영되어진 사찰이었을 거라 짐작되어집니다. 장학리 절터는 토암산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불과 얼마 전까지 이곳을 찾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근래 토암산 자연휴양림 쪽과 석굴암을 연결하는 신장로가 생겨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절터 앞 개울가 너머에 세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주차를 하고 내려와 다리를 건너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데크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장학리 유적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적지를 올라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찌 여기에 절을 지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적지에는 금당이 있었던 주축돌과 금당 가운데 불상을 모셨던 연하대자가 있고 금당 옆으로 동탑 서탑이 나란히 일자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탑은 손상이 심한 상태로 탑신 하나와 어깨석들만 올려져 있고 서탑은 거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1km 지점에 금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발파 작업을 위해 다이너마이트가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3년 도굴군이 서탑의 사리 장음구와 불상 내부의 복장문을 노리고 야밤을 틈타 광산에서 쓰이던 다이너마이트로 탑과 불상을 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서탑과 석조불상 둘 다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로 10년이 지나 서탑은 복원을 해서 원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탑은 주변 계곡으로 석탑 부재들이 떨어져 40여 년이 지나 복원사업으로 인해 강 아래에 묻혀져 있는 부재들을 발견해 지금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장학리 절퇴의 불행은 도굴꾼들의 인공적인 훼손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서도 유적지가 파괴되었습니다. 현재의 장학리 절퇴에서 신랄때 장건된 사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터 양쪽에 위치한 계곡으로 큰 비가 내릴 경우 지반이 크게 깎여 약해진 절터의 좌우 측면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주변의 토양은 모래를 합류하고 있는 무른 토양이어서 절터의 훼손을 과속화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절터 동쪽면의 훼손이 심하여 동탑의 경우 붕괴된 지대가 계곡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들 탑재에 조각된 금강 역사상들은 오랜 세월 계곡물에 씻겨 형태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학리 절터를 처음 조사한 일본인이 1929년 8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동탑의 모든 부분은 계곡에 굴러 떨어져 있었고 기단의 극히 일부가 무너져 내린 벼랑에 걸려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장학리 석탑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절이 들어선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지에 조성된 다른 사찰과는 달리 산 중턱에 위치한 협소한 지역에 금당과 탑을 세우다 보니 당연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탑의 특이한 형태도 이러한 지형을 고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다른 사찰의 경우 금당 앞쪽에 탑이 위치하는 데 비하여 장학리 석탑은 전방의 공간이 없으므로 금당보다 약간 앞이긴 하지만 거의 금당의 좌우에 나란히 서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쌍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형태는 삼존불 조성의 예로 들자면 본존불이 가운데 있고 협시보살이 좌우로 나누어 있는 것처럼 장학리 금당이 본존불처럼 가운데 위치하고 좌우로 동서탑이 협시보살처럼 놓여있는 형태입니다. 동탑의 경우에는 탑이 서 있던 자리가 이미 사라졌으나 서탑의 경우 무너져 있던 당시의 사진을 참조하면 기단부가 거의 남아있으므로 현재의 위치가 원래 자리라고 인정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탑의 청수도 이와 같은 지형에서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주에 남아있는 오청석탑은 남산에 위치한 넘미봉 오청석탑 이 탑은 백제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고 신라의 오청석탑은 나원리 석탑과 장학리 석탑 뿐인데 장학리 석탑은 나원리 석탑에 비하여 기단이 좁고 탑시는 둔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날렵한 상승감이 있습니다. 탑 지대석의 공간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상승감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대석의 공간 면적을 최소화한 것은 역시 전체적으로 절터가 협소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장학리 석탑은 기단의 면적을 축소시킨 결과 탑심과 지붕돌 또한 작아져 있습니다. 이전 시기에 다른 지역의 석탑이 각 부분을 여러 개의 판석으로 조립, 제작한 것과는 달리 장학리 석탑은 탑심과 지붕돌이 각각 한 개씩의 통돌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즉, 탑 부분 부분을 결구하는 결구식 탑의 형태에서 완성된 부재를 쌓아 올리는 누적식 탑으로의 변화가 이곳 장학리 석탑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어떤 것을 조성할 때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건축하는 사고가 있는데 이곳 장학리 석탑에서도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탑심에 새겨진 조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학리 석탑이 국보로 선정된 주된 이유도 다름 아닌 탑에 부조된 조각상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먼저 온전하게 복원된 서탑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탑은 신라 석타 양식으로 2층 기단 위에 3단이 아닌 5단의 탑신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중에 1층 탑신 몸돌에 화려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1층 탑신에는 2명의 인왕 또는 금강 역사상이 지키는 문을 조각했는데 조각 수준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형식을 동서남북 각 4면에 모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가운데에는 용의 얼굴 장식 모양으로 문고리를 새겼는데 문고리에 용을 새긴 형태는 이곳 장학리 석탑에서 처음 나타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의 좌우로 무기를 들고 특유의 자세를 취하며 문을 지키고 서있는 인왕상을 조각했습니다. 인왕상과 문고리는 양각으로 표현을 했고 문 자체는 음각으로 새겼는데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여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체감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왕상들에서 또 한가지 특유의 사항은 이들이 연꽃 위에 서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인왕상들은 땅이나 돌을 밟고 서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장학리 서 5층 석탑에 새겨진 인왕들은 연꽃 위에 우뚝 서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두광이 조각이 되어 있고 이들 금광역사상을 직접 보게 되면 작지만 매우 정교하면서도 위험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동탑은 1층 탑신과 5개의 지붕돌인 옥계석들만 쌓아 있습니다. 주변의 탑의 부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곳 동탑의 금광역사상은 서탑과 달리 연꽃이 아닌 암석 위에 서 있으며 조각적으로는 서탑보다 좀 둔탁하고 느슨한 느낌을 주어 동일인의 조각 솜씨가 아닐 것이다 라고 주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학리 동탑의 금광역사상과 매우 유사한 조각이 울주군에 있는 간월사지 동서삼청석탑의 탑신에 조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장학리 동탑을 만든 장인이 관여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서석탑과 함께 주목되는 문화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당 가운데 위치한 석조불대자입니다. 이 석조불대자도 도굴꾼의 다이너마이트 폭파로 인하여 매우 심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폭파 속에서도 손상없이 온전히 남겨진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자상 조각입니다. 살아서 튀어나올 듯한 생동감이 넘치는 귀여운 사자 한 마리가 조각되어 있는데 모습을 살펴보면 꼭 어린 새끼 사자가 먹을 것을 형한테 빼앗기자 분통을 터뜨리며 고함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입을 벌리고 혀를 드러낸 채 주먹을 쥔 두 앞발은 앞을 향해 내지르고 있습니다. 앞발 하나는 쫙 뻗어있고 하나는 약간 굽은 상태이며 뒤쪽 왼발은 발가락으로 딛고 있고 오른발은 살짝 들어 발가락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땅에 닿아 있습니다. 앙타를 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은 백수의 왕인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애완으로 키우는 고양이 모습과 가깝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것처럼 볼수록 재미있고 귀엽습니다. 이처럼 사자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신라의 석권과 선임들의 여유와 해악이 정겹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답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유념하시고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